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습니까?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꿈꿔왔던 완벽한 이상행이 나타난다면? 애인과 합의하에 대놓고 다른 이성과 사랑을 속삭이는 안찔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우리들의 커플링 당신이 꿈꿔왔던 섹시하고 도발적인 안큼한 페이트가 이제 현실이 된다 절대 내숭 금지 사랑은 온 우주가 단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기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커플링을 나눠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면 과연 그게 사랑일까요? 반대로 사랑이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애인을 놔두고 대놓고 딴 사람을 만나보는 우리의 커플링 네 번째 의뢰인입니다 딴 여자 만나겠다고 신청하는데 솔직히 웃기잖아요 너도 딴 남자 만나자는 거 똑같은 거 쌤쌤 아니야? 안 할 거야 오빠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 알았어 의심을 너무 많이 집착도 하고 제가 지금 모임 같은 데 가면 여자들도 있거든요 위치치적까지 해놨고 거기까지 쫓아와서 여자한테 막 또 따져요 전화 하나 오면 다 여자야 아니거든 완전 다정하게 가는 거죠 키도 막 넘어요 마흔 살 할머니 이모 이런 사람한테 누구나래요 전화는 키 크고 그냥 몸매 좀 예쁘고 구릿빛 같은 그런 여자들 섹시하고 그런 여자들을 많이 좋아해요 커플 의뢰남 김태건 훤칠한 키에 뽀얀 피부가 매력적인 28의 꿈미남 김태건이 만나고 싶은 이상형 구릿빛 피부에 섹시한 글래머 깔끔하면서도 남자를 잘 챙겨주는 그런 여자 제 이상형은요 약간 남자답게 생기면서 귀엽게 생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또 저는 좀 레벨이 맞이하잖아요 춤도 잘 췄으면 좋겠고 나이 같으면 좀 연화가 좋은데요 커플 의뢰남 나미희 귀엽고 청순한 외모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턱 쏘는 만큼요 나미희가 만나고 싶은 이상형 춤, 노래 등 예술적 기가 넘치는 꿈미남 연화남이면 완전 쌩유 무리준의 커플링 오늘 의뢰커플이죠 김태건, 나미희 씨 이 자리에 나가 계십니다 얼핏 보기에도 좀 지금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태건 씨가 생각하는 나미희 씨의 문제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쟤는 집착이 너무 심해요 야 니가 의심살만 행동을 하잖아 나한테 야 니 모임 갈 때 나 모임 갈 때 어떻게 했어 여자 목소리 들으면 어떻게 했어 같이 있는 거잖아 그럼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던지 쟤 장소 있는 데까지 와갖고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럼 가면 안 돼? 니 여자친구잖아 거기 있는 애들한테 여자친구 있다고 말 안 했어? 중요한 모임인데 중요한 모임은 그럼 나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여자 없다며 당연히 모임이라고 다 얘기했잖아 오빠는 의심삼 행동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지 네 자 이제 흥분을 가산치시고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분위기가 초반부터 지금 너무 지금 예 그런데 미희 씨가 생각하는 태건 씨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제 많아요 아 많은가요? 문제 많고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듯이 여자 관계 복잡한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무슨 전화가 오면 하루에 한 수십 통이 와요 그게 다 여자야 아 거짓말이에요 진짜 막 전화만 받으면 일적으로 만나는데 진짜 전화만 받으면 누나 막 이러고 전화만 또 받으면 어 오빠야 어 동생 무슨 다 여자야 그게 물어봐요 야 너 도대체 누군데 그렇게 가정하게 전화를 받냐고 오빠 동생도 없어? 남자? 아 친오빠는 있어 나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낸 오빠는 없어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게 이제 그것만 있나요? 문제점이 너 물티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없는데? 완전 결벽증 있죠 그 선을 넘어서도 완전 병 수준인 거 내가 옷에 뭐 흘리잖아요 그러면 뭐 묻었다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래요 창피하잖아 뭐가 창피해? 그게 병이지 그러니까 오빠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분께 커플링을 일단 끼워드리겠습니다 여기 커플링이 있죠 예 남자분 예 남자분은 커플링이고요 예 여자분은 커플링입니다 네 이 커플링을 낀 채로 저희가 찾아낸 두 분의 이상형 남녀하고요 데이트를 즐기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밤 자정에 커플링을 계속 끼실지 아니면 빼실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분 각각의 이상형이 기다리고 계신 펜션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해 짜증나게 뭐하냐고 짜증나 진짜 오빠 야 됐고 먼저 종독껏 해라 너나 손 넘지마 난 손 안 넘어 진짜 오빠 나랑 헤어질 그런 생각 있으면 네가 빼는 말도 마음대로 하고 거기서 네가 뭘 하려나 상관 안 해 근데 진짜 다시 만날 거면 너 진짜 예의 있게 해라 진짜 뭐 비하는 거리면 웃지마 나 좀 진지하게 좀 얘기해 아 뭐하지마 하지말라고 아 하지말라고 아 왜 그래 아 짜증나 이거 반갑죠 반갑다 반갑다 한 번 만나봐 알아봐 잘해봐 안녕하세요 네 유머는 김원 여심을 사로잡는 사림미소와 춤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이 곧 킹카중의 킹카 이진허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이거 무거운 건 이런 거 이런 거 왜 드세요 이런 거 어 이거 무거운 건 이런 거 어 이런 거 왜 드세요 이런 거 저한테 맡기세요 저한테 아 아 와 상태시다 네 아 저거죠 아 여기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메뉴 좋으신데요 아니 뭐 이 정도야 뭐 준비한 상태죠 인사하세요 비알이에요 안녕 안녕 유미 나 미 히시라고 네 나 미 히이요 몇 살 스물 두 살 어 저보다 두 살 어리네요 연계인데 아유 아유 나이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 되게 잘생이셨어요 아 완전 잘생겼어요 와 브라보 딱 내가 말한 이상형 그 사람이 딱 튀어나왔는데 말을 해보니까 좀 긴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예뻐서 그랬나 저도 오래반에 설레는 느낌이었고 첫 인상 참 좋았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생겨갖고 그냥 별로 느낌도 없고 별 신경도 안 썼어요 오늘 제가 하루 남자친구나 이제 이상형 남자친구니까 좋은 애칭이나 아니면 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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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쌍춘이 쌍길이 어때? 쌍춘이 쌍길이 어때? 쌍춘이 쌍길이 어때? 쌍춘이 쌍길이 그죠? 내가 쌍길이야 쌍길이에요 쌍길이에요 계속 욕하는 거 같잖아 아니야 아니야 욕하는 거 욕이 절대 아니야 우리 애칭 쌍춘아 알았어 쌍길이 어 오케이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그럼 얘는 어떻게 쌍삐아리? 아니야 아니야 얘는 줄리아리야 줄리아리? 안줄리는 줄리 네 줄리아 입술 봐 너무 입술이 똑같잖아 미희씨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남자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퉜다고 했어요 별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하셨었고 오늘 방송 나오는 것도 뭐 그다지 그렇게 썩 네쾌하진 않았었는데 계속 웃고 있습니다 계속 아주 화색이 돌고 있어요 이 남자분이 또 연화남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주인님 환영해요 들어오세요 어 어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완벽한 S라인 빵빵한 가수 남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매력적인 크녀 김 미경 앉으세요 너무 깔끔한데요 너무 깔끔한데요 주인님이 깔끔하다는 소리 들어서 저 미경이 또 오늘부터 깔끔해지기로 했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이드 복장 입은 여성을 처음 처음 봤거든요 좀 신기하고 좀 깜짝 놀랐어요 설마 저 옷을 입고 있을까 상상도 못했어요 새카맣고 뭐 키 크고 약간 가슴은 큰가 글래머러스하고 그런데 뭐 얼굴은 저보다 안 되는데요 여기 앞에 스파 있던데 우리 스파 하러 갈까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정말요 한 번도 네 그럼 전 여자친구랑도 한 번도 안 해봤겠네요 네 와 그럼 저랑 해요 할거죠 주인님 처음 봤는데 어떻게 네 스파같이 해요 네 그럼 하지 말든가요 아니 더운데 하기 싫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럼 하실 거예요 예 그럼 옷 갈아입고 올게요 태건 씨 태건 씨 태건 님도 옷 갈아입으셔야죠 네 여기 있어요 옷? 네 자 갈아입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 아 이쪽에서 입으시면 돼요 아 저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저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왜요? 좀 도와줄까? 조금 도와줄래요 조금 이거 씻고 해야하잖아 어 이거 뭐야 계란? 어 계란 안 돼 왜왜왜 어? 피아리 보면 안 되는데 내 눈 가리고 있을 거예요 오므라인에서 계란 빠지면 큰일 나는데 아니야 기다려 오늘 하루만 계란에 눈 가리고 있을게 그렇게 눈을 가리면 돼? 네 대박이다 진짜 바로 가자 3일만 굴러고 와봐 내가 만든 계란 날 완전 맛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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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됐지? 어 한번 해봐 어? 나? 장난해? 나 이거 완전 잘해 내가 해줄게 이거 던졌다고 하면 되잖아 해봐 오 잠깐 잠깐 못하는 게 없어 잠깐만 나 이거 왜 이렇게 쉬워? 아 잠깐만 해봐 계란이 잘 뒤집혔다고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뭐 계란 뒤집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아닌데도 재밌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저 행복해하잖아요 남자분들 요런 거 좀 저희 프로그램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쑥스러워서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저 어째요? 너무 섹시한데 아 오늘은 위해서 제가 한번 구입했는데 파란색 좋아하세요? 파란색 좋아하세요? 파란색 좋아해요 응 저 한번 네 피킨 입고 피킨 입고 몸매는 진짜 그리고 가슴은 진짜 하 하 그냥 우리 어색한데 그냥 편하게만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말 놔두세요? 그러면 태권오빠라고 할까요? 오빠 응 아 오빠 봐봐 빨리 봐봐 오빠 눈 감아봐요 왜? 응? 왜? 아 빨리 감아봐요 여기 올라가는 게 느낌 나요? 어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면 오빠가 맞춰야 돼요 알았죠? 못 맞추면 벌치 벌치 뭐? 벌치 아니 손 흔들어줄게 좋아 할게요 올라간다 맞춰야 돼요 오빠 올라가는 거 스톱 스톱 우와 이것도 올라타요 여기야 여기 아니 아까 느낌이 여기였는데 응 아니야 뭐가 일부러 틀리신 거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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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디다가 오빠가 원하는데 야 이거는 민희씨한테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여기 모니터를 잠깐 촬영을 하겠습니다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이야 이상예 여자분이 벌칙으로 뽀뽀를 해달라고 태권씨 하나도 안 싫어해 눈 감아봐 그래도 벌칙을 지금 수행을 했어요 태권씨 은근히 응큼해 너무 많아 너 이거 있잖아 너도 먹어 이거 묵사는 거 아닌가? 사랑은 근데 다 먹은 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일어나서 해야지 뭐라고? 자리 네? 갖고 왔는데? 응 이거 뭐야? 오빠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나요? 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3센트대로 맞혀야 돼 바로 앞에서? 응 안 맞혀도 돼 뭐 그러면 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볼래? 네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목욕해? 맞히셔야 돼요 오빠 이거 뭐야? 진짜 그건 아니다 진짜 아 아 내가 미친 거 아 짜증나 진짜 아 뭐야 오빠 3센트에서 맞히라니까 응큼해 네가 무슨 티를 한다네 그런다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하냐 와 완전 해벌레를 하네 해벌레 해 아 네 속아 말도 못해 아 아 짜증나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문 좀 먹고 밥을 좀 먹고 있어 응 그냥 밟고 하나 어떻게 해야 돼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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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제가 안 두드릴게요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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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퍼플링이에요? 응 되게 촌스럽다 오빠 나랑 임동하는 빼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여자친구가 좋아 으응 빼지 말라는 거 같은데? 뭐야 입을 안 빼는 거 같은데? 자 끼고 있고 싶으면 뺐어 어 벌써 빠른네 아 이쁘다 오빠 손 되게 이쁘다 오빠 내가 손금 봐줄까요? 무슨 결벽증 걸렸다 해놓고 그 냄새나는 계란 불고 뽀뽀하는 거 봤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것도 야 괜찮다 해 커플링을 왜 빼 커플링 빼라고 했다고 단번에 빼는 거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거? 중간에 뺐으면 벌써 맘 같네 걔한테 나랑 아예 헤어지려고 이거 신작한 거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 재수없어요 나 손을 내밀어 봐 너 지금 반칙 꼈어 안 꼈어? 응? 반칙 꼈냐고 안 꼈냐고 아 맞다 아까 수영장에서 뭐? 주머니에다 빼놨어 깜빡했다고 야 너 이거 다 봤어 뭐? 뭘 깜빡해 뭐 봤는데 야 그 여자가 빼달라는 거 너 뺐잖아 야 너 뽀뽀는 왜 해? 야 너 처음 봤어 그 여자 너네 애로 찍어? 왜 쪽쪽 빠냐고 그 여자 하란 대로 다 하더만 그만하자 뭘 그만해 너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거든 그만하자고 아유 왜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미안한 짓을 했잖아 지금 야 너도 딴 남자랑 볶음밥 먹고 허벌레 했겠지 무슨 해벌레 해 야 너처럼 뒹굴었겠냐?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 뭘 몰라 야 상아XX 짜증에 XX 같지 야 밥 먹었어 밥도 먹었다고 너는 해벌레 했잖아 뒹굴었잖아 밥 먹으면서 봤지 응? 주고받고 하면서 폭발했지 넌 두고 봐 넌 이틀념으로 쳐들어가지 넌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똑같이 하면 되잖아 아 뒷반들은 선 넘지 말라고 했잖아 난 선 안 넘었어 너 나 헤어지고 싶으니까 야 너 그러다 진짜 커플링 완전히 지금 뺀 것처럼 완전히 빼겠다 너 다시 낄 거야 완전 올려줘 야 아 뭐 아 놔 아 놀아 아 놀아구 아 진짜 이거 아 나 아 예 아 오 아 아 더욱 도발적으로 커플 남녀에게 대시하는 이상형들의 아찔한 욕탄 공세 메이드북에 이어 화끈한 빅시대까지 과감하게 선보이며 태건의 마음을 흔들어버린 이상형 빅경 결국 넘지 마라의 선까지 넘어버린 태건 그리고 남자친구 태건의 행동에 심한 충격을 받은 빅길 과연 커플 남녀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잠시 후 그 놀라운 결과가 공개됩니다 어디 다녀보세요 혹시 내 방지 못 봤어? 응? 오빠 꺼? 오빠 아까 주머니 넣지 않았나? 오빠 왜? 일단 반지 줘봐 어 여기 딱 맞는다 제 없는 손가락에 딱 맞잖아요 오빠 네번째 손가락에 꼈었지? 네번째 어 남자 여기 맞는 게 여자에게 맞으면 상관없는데 반지 줘봐요 이제 이거 내 거야? 응? 제가 가질까요? 왜요? 일단 줘봐 일단 줘봐 하긴 끼어야 뺄 수 있으니까 제가 끼워드릴게요 이거 뺄 때도 제가 빼드릴게요 근데 오빠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반지 뺐다고 어떻게 맞았어? 맞진 않고 그냥 신경 쓰여요? 근데 지금 여자친구는 나잖아 근데 오빠 내 말을 잘 들어야지 혼나고 싶어? 어? 누가 이거 끼라 그랬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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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잘 마셔? 술 잘 마셔? 술을 못하는데 그냥 드필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아닌가? 괜찮아 좋아 지금 아까 아니 아까 걔네 봤어? 나도 해줘 봤지? 당연히 봤지 진짜 걔네 웃기지 않냐? 처음 야 우리같이 이렇게 좀 만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처음 보자마자 걔 여기 계시잖아 야 솔직히 그렇잖아 왜 처음 본 여자 아무리 섹시해 근데 걷다들고 뽀뽀하고 막 처음 본 여자가 반대 빼라 했다고 이거 나랑 사귄 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빼고 이런 거 진짜 너무하지 않아 그럼 환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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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추억의 펜션을 오케이 좋아 쌍과 좋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이거 줄게 야 너 못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못 마시는게 나를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좋아서 그래 좋아서 그래 괜찮겠어? 좋아서 그래 여기다 레몬 맛있다 야 우리도 얹혀 놨다 이거? 아 근데 물 다 받았나 이제? 하긴 일로 와 올라가 야 이거 월플이야? 어? 와 내가 또 스포츠 마사지를 배웠어 야 아까 걔네들 이거 월플 했잖아 내가 스포츠 마사지를 배웠다고 내가 지금 스포츠 마사지를 배웠던 박수 한 번 박수 세 번 야 나 너한테 길드가 치는 느낌이다 아니야 아니야 물속에서 안마를 받는 느낌 오 시원하지? 아직 느낌이 안 와 좀 더 나한테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싶은데 오 진짜 브라보 브라보까지야 또 브라보까지야 브라보까지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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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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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저희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근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를 걸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앞에 티비 있잖아요 네 티비를 한번 틀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시작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완전 X놈이에요 X놈. 이야. 나 그런 거 처음 봐요 진짜. 가서 죽이려다가 이경이가 참으라고 해서 그냥 참았거든요. 널 위해 뭘 보여줄게. 기대하지 마. 안 쳐. 예스. 오. It's ready to go. Yeah. 2 001. Let's go. 왜 넌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날 바라버렸어. 너무 쉽게. 오. 히치코아. 대박. 대박. 더 재미있게 놀 거야. 더 재미있게. 오빠 피부 되게 건조해. 어? 입술도 텄네? 오빠 나 립글로드 발라줄까요? 오빠 이거 무슨 맛이 이게? 몰라. 이거 되게 맛있는 맛인데? 무슨 맛? 응? 무슨 맛? 무슨 맛 이게? 내가 모르지. 응? 맞춰봐요. 냄새 맡아봐. 무슨 냄새 맡아봐.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 차거나. 야. 또 태건 씨가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 아닙니까? 네. 네. 이상형 여자분이 립글로스 향기를 맡아보라고 하면서. 향기를 그냥 맡아도 되거든요. 근데 본인 입술에 발라갖고. 퍽퍽. 했어요. 많이 발라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딸기 같은데? 아, 이게 딸기야? 응. 아, 이게 딸기구나? 제 예쁜 데는. 입술 이쁘다. 알아요. 응? 너무 이쁜 것 같아. 응? 너무 이쁜. 알아요. 지금 뭐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미희 씨는 지금 계속 춤을 보여주고 있고요. 태근 씨는 계속 리코르침 맛을 보고 있고요. 오늘 추억을 영원히 우리 아이요. 쌍봐. 어? 쌍봐. 쌍봐. 위아여. 쌍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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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도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입술을 움직이고 뽀뽀가 아주. 왜? 하나도 안 움직이고 하는 거? 털 끝. 털 끝. 털 끝. 털 끝 하나 하나.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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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해. 뭐하는 거야 너. 야 장난해. 야 이렇게 하면 네가 내 남자친구 다 이렇게 뭐가 있어 지금. 결격증은 아니잖아. 뭐? 왜? 싫어? 처음 만나는 게 누구일 거야. 잠시만요. 네, 티비 켰어요. 네, 잠시만요. 아, 네. 뭐야? 아! 이거 뭐야? 야,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다, 진짜. 아, 나 5강 안 했는데, 이거. 오빠 5강 하면 15개 벗은 거죠? 오케이. 빨리 벗어. 둘. 이거 다 벗어야 돼요, 오빠? 벗어. 이거 안 되는데. 빨리 벗어. 야, 뭐야? 아, 잠깐만. 아! 비슷한 거 아니야? 왜? 한 번만 떠나. 벗어나 봐. 한 번만 떠나. 야! 아니, 이거 벗어 오빠도 난리 난다니까, 지금. 아, 이거 진짜. 뭐해? 뭐해? 아, 이거 짜증나 어떻게 해? 나 지금 해야 돼요, 계속. 야, 너 옷 입고 나와라. 어? 야, 너, 뭐해? 방송이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죠. 나한테는. 저 머리 하얘져가지고, 일단 오빠 보고 얘기해야겠다. 나 진짜 그대로 방송 못하겠, 촬영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작정 뛰쳐내려갔죠, 거기서. 아 뭐야? 너 여기 옷통을 벗고 있어? 게임한 거야 무슨 게임이야 너 게임하면 난리 나겠다 다 벗어? 응? 그냥 다 벗냐고 이거 뭐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키스했냐? 아니 야 돌았냐? 너 반지를 왜 자꾸 빼 나 아까 너 그거 보고서 일반으로 그랬어 너 그거 뭐 야 넌 더 했잖아 나보다 나보다 더 있다고? 야 넌 아까 목욕탕에서 뭐 했냐? 춤추고 걔 야 딴 남자한테 그렇게 보여줬어? 나한테 한 번 더 보여주지 않고? 춤추는 거 예술이야 걔도 전공자를 같이 춤추는 거야 네가 그걸 알아? 네가 못 추니까 그치 네가 못 추잖아 또라이냐? 뭐가 또라이야 음악에 봐도 춤추는 거 그게 또라이냐 너 참 에러 야 너 참 에러 배우는 아니야? 내가 예술이지 너 또라이구나 너 너 가서 또라이 또라이 나 여보 또라이요 야 눈 똑바라 뜨고 얘기하지 마 또라이소 없어 너 알아? 야 치마나 닦아 미스틱 묻었어 알아? 다 닦았거든요 묻었다고 또라이 나 안 묻었어 말 끝마다 하지 마 또라이 야 진짜 야 돈가 지나쳤으면은 그만해 네가 알았어? 알어? 때렸어? 어 때렸다 어찌 될래요? 쫓혀봐 왜? 쫓혀봐 쫓을 수 있어 왜? 왜 너 때리게? 지금 장난하냐? 펴고 싶다 그냥 내가 이 같아서 못 때리겠다 그러니까 너 X만마나게 좋냐? 밀기 생겨서? 됐다 꺼져 야 도망가냐?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만이 남아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커플 남녀의 최종 선택 애인의 과감한 행동에 극도로 흥분한 퇴근과 미기 미기 서로에 대한 믿음마저 깨져버린 듯한 위기의 순간 과연 이들의 사랑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태현 씨 이제 결정의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억울하죠 저만 저만 당하는 것 같고 저도 할 만큼 했는데 걔는 저보다 더 심하게 한 것 같고 네 좀 낮에 이게 미경 씨랑 같이 땀 흘려갖고 목욕한 건데 네 낮에 한 건데 네 쟤네들은 지금 저녁에 춤추고 술 먹고 원육 아까 TV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네 마음의 결정을 지금 내리셨나요? 아직 결정을 하네요 못해서 최종의 결정의 시간이 좀 거의 다가왔어요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좀 생각 되게 많이 됐거든요 솔직히 진짜로 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데이트를 한 명만 나눈 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본인의 이상형을 만나서 오늘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화가 좀 많이 나신 걸 저희가 봤어요 저랑 정반대인 자기의 의상형을 만나서 빠르게 움직이 되는 게 어떻게 뽀뽀하고 막 키스했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솔직히 그건 말도 안 되고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네 마음속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셨나요? 결정했어요 결정을 하셨어요? 네 그럼 저는 결정의 시간대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이 사랑이라고 흔들림 없이 믿어왔는데 오 이제 구겨져버린 추억들을 하나 둘 되뇌며 무리준의 커플링 최종 결정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결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두 분의 결정은 이미 이루어지셨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두 분의 결정이 담긴 반지함을 서로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반지함을 교환을 했습니다 태권 씨가 가지고 있는 반지함엔 미희 씨의 마음이 커플링으로 남아 있을지 반면 미희 씨가 가지고 있는 반지함에 태권 씨의 마음이 커플링으로 남아 있을지 지금 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지금 반지함 속에 커플링이 남아 있으면 사랑은 반함이 없다는 그런 뜻이고요 커플링이 없으면 마음이 변했다는 뜻입니다 태권 씨 그 반지함에 미희 씨의 커플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미희 씨는 태권 씨 반지함에 태권 씨의 반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미희 씨부터 반지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셋 셋 셋 넌 셋 셋 셋 셋 셋 셋 셋 태권 씨는 지금도 변함없이 미희 씨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반지암에 반지가 들어있었고요 자 그러면 태권 씨가 반지암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쌍춘이 쌍길이 어때? 오! 잠깐 잠깐 왜 말길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미안한 짓을 했잖아 지금 쌍과 이하요? 감사합니다 아홉 야 뭐해 I think I know where I belong I don't want to let this life go on no more no more so goodbye those bittersweet memories once so lovely so goodbye I'm gone so goodbye those pretty stay with eyes once trust for me so goodbye 아까 솔직히 좀 많이 흔들리긴 흔들렸는데 아까 미희가 우는 모습 보고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직까지 사랑하는 것 같아서 미희가 저 만나서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미희가 오늘 제 모습 보고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런 결정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빠가 너무 당황스럽고 진짜 너무 놀랬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있을 땐 나한테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오늘 했던 게 눈앞에서 계속 생각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사랑니를 뽑은 뒤에 치아는 더욱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정이 두 분에겐 작은 시련이겠지만 분명한 건 두 분이 사랑했던 아름다운 날들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준의 커플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